어쩔 수 없구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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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알파 네이티브를 처치한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고, 너와 겨룰 수 있어 영광이었다.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? 그렇다. 알테스 레보아는 오래전부터 네이티브의 침식이 진행되어 왔다. 지금껏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어. 하지만 너라면 기대를 걸어보나. 크로스마스